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교육의 장 백성문화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이자 중부권 최대 규모의 대학 중 하나로서 특히 수도권과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백성문화대학교는 대학 구조기업평가 최우수 A등급,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 매우 우수대학 선정, 다양한 제도로 교육의 길을 넓히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 해외취업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백성문화대학교는 글로벌 어학부와 글로벌 외식관광학부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처를 통해 해외취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외식관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더불어 각종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의 K-무브스쿨 역시 해외취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 결과 200여 명의 백성문화대학교 졸업생은 호주와 싱가포르, 홍콩 등 12개 나라에서의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명문 기독교대학, 백성문화대학교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꾸는 영적 생명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지는 것만이 아닌 백성문화대학교만의 교육으로 학생의 큰 꿈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백성문화대학교 홍넓은 식견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에서 빛나는 백석인을 만듭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현장실무형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백성문화대학교는 백성문화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 8개 학부, 자연과학 계열 7개 학부, 공학 계열 2개 학부, 예체능 계열 3개 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학과별로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발휘할 능력과 리더십을 만들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고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백성문화대학교는 매년 전문적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추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에 이바지할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백성문화대학교 각 학과별로 전문성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현업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창의적이며 체계적, 과학적인 지식탐구를 돕는 백성문화대학교의 모든 학과에는 미래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교육이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지갑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률 100%에 도전합니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육 백성문화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올바른 인성과 창조적 지성으로 정보와 사회와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만듭니다. 재학생들 스스로 인성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낼 수 있는 소통의 장, 창의적 글로벌 리더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17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백성생활관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을 넘어 배움과 인성 함양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기숙사 자체 교양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추고 섬김을 실천하는 백성문화대학교의 창의융합 인재를 만드는 힘입니다. 남다른 자신감으로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내게 딱 맞는 백성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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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화대학교